도착! 나 도착했어! 타미의 오프델 레코드 조식 먹으러 갑니다 조식 조식을 먹어야 돼요 오늘은 쇼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식을 꼭 먹고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요플레를 먹어야겠어 빵이랑 굿 쇼핑 중입니다 와우 어쩌다가 쇼핑으로 암스테르담까지 와버렸네 새가 짱 많아요 배도 짱 많고 비도 와요 우산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저 가볼게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는 레고예요 미쳤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었지? 이건 뭐지? 이건 뭔데 이렇게 만들었지? 와우 미쳤다 갑자기 그림을 이렇게 했지? 여기 계단도 있어 우와 우와 뭐야? 거꾸로 되어있는 걸 저렇게 했다고? 미쳤다 어 그러네요 언니 계단이 거꾸로 되어있어요 집 여기 엘리베이터 되는.. 이것도 레고인가? 아여튼 되는 거구나 와 미쳤어요 와 와 입체네? 거리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강아지가 지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완전 크리스마스야 여러분 러버덕 스토어래요 수많은 오리들 짱많아 러버덕 오리 파티 대박이다 우와 불이 꺼지니까 너무 예뻐요 불이 꺼진대 밤이 되니까 너무 예뻐요 조명이 들어왔어 퇴근 시간입니다 벌써 저녁 시간 저는 콜라맥스 컵이 너무 예뻐 저 괜찮은거 같은데 지금 제 앞에서는 사진을 찍고 있고요 열심히 새우튀김과 고구마튀김 우리 짠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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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안녕 뭔가 내 브이로그 같지? 내가 왜 중간에 있어? 그래도 돼 괜찮아 아 웃기네 내 브이로그인데 멤버들도 많이 나와 나도 멤버들 브이로그에서 살고 있어 근데 그것만 조각조각 먹으면 언니 그냥 하루 일상 나와 조각조각 먹으면 그냥 언니 브이로그야 파스타 등장 수아언니의 칼질 실력 답답 지금 엄청 진수상찬인데 아직도 덜 나왔어요 우리 상딸이 부러져 우리 상딸이 부러져 짱많아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멋있어 먹어도 덩언니 그렇지 가보자 수아언니의 초코케익 먹방 맛있다 초코케익이 맛있어? 따뜻해 따뜻해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봐 진짜 녹아 아니 사라져 사라져 빛났다 사라져 그 수준이야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따라란 따뜻하고 차갑고 다하네 근데 여기 크리스피한 거 있다 아 밑에 너무 맛있다 밥을 먹었으니까 운동을 해야죠 여기 시장은 엄청 넓어요 짱 넓죠 웬만한 기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얼른 하고 얼른 쉬고 얼른 자야 돼 집중 잘하고 누웠다 모두들 고생했어요 내일은 아침 일찍 비행기로 폴란드로 넘어갑니다 잘 자고 우리 폴란드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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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비행기 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날씨를 보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비가 와요 여기 보이시나요? 빗방울 떨어지는 거 비가 오고 비가 오고 지금이 또 엄청 이른 아침이라 엄청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오고 지금이 또 엄청 이른 아침이라 엄청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물 한 잔 또 단디 마시고 짐 빼놓은 거 없는지 한 번도 확인하고 가볼게요 이따 또 공항 가는 길에 만나요 우리 만나요 우리 차에서는 완전히 잠들어버리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오늘 비행기 잘 뜰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비가 엄청 많이 갔는데 게이트를 찾아갑니다 하추콜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어쩐지 여자가 특이하더라구요 저를 운동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돌려야지만 전기가 들어와서 충전을 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저는 최근에 못한 유산소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저를 운동시키는 공항 처음이야 난 정말 처음이야 와 도착했습니다 와 눈이 왔어 눈 눈이 왔어 짜장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거울을 보며 인사하고 안녕 자 빠바보 오오ies registered 너무 좋은데요 여기다 잠깐 methy 물을 내려놓고 멀리서도 적어보여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화장실을 우와 여긴 뭔데 왜 체중계가 있죠? 몸무게의 체라는 건가? 헐 욕조 있다 반신욕 가고 싶었는데 도착! 나 도착했어 뷰를 한번 볼까요? 우와 굉장히 우와 세상이 세상이 눈이 왔어요 보이시나요? 저기 왜 연기나지? 공장인가 봐요 우와 너무 짱이다 눈 밟고 싶어 외출하려고 나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삼성 어딘가에서 지금 버스킹이 하고 있나봐요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저기 풍선도 있어요 정말 한적해요 거리가 차들이 다 눈으로 뒤져봐 있고요 진짜 새로운 느낌이다 머리 위에 이런 나무판자도 있고 신기하군요 첫 눈을 해외에서 보다니 밤이 됐어요 밤은 아닌데 와 빨개 사실 두 시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엄청 까매 밤이 됐어 5시 반 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체감 10시 조명도 빨갛게 바뀌고 저기 여전히 버스킹하고 계시고 엄청 춥고 난 춥고 여긴 눈이 있고 손가락이 껴질 것 같고 이따 다시 틀게요 저의 저녁 식사입니다 점심 겸 저녁 KFC 치킨 음 지금 엄청 맛있게 먹고 있어요 콜라도 엄청 큰 거를 주셨고 500인 줄 알았는데 엄청 큰 거더라고요 오늘은 치킨을 먹는 날 제가 좋아하는 감튀랑 치킨 안에 들여다보시면 날개랑 또 뭐 이렇게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려고 누웠어요 여러분 안녕 오늘 일찍 자야겠다 내일 폴란드 공연도 화이팅 너무 춥던데 밖에서 썸나지 어떻게 기다리지 어 걱정이네요 걱정이네요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얼른 자고 좋은 문제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주식 오늘의 주식 메이트 요연이 요플레 과일 잔뜩 그리고 핫초콜릿 약간 호텔마다 핫초코 도장깨기 하는 기분이고요 초코 시리얼 잘 먹겠습니다 여보세요 다행 공연장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추운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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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댄스 파티 일어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비빔밥인데요 비비지 않았어요 왜냐면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비비지 않았고요 그래도 맛있겠다 김치 된장 국 찌개 점심 메이트 유현이 잘 먹겠습니다 유현이가 추천해준 쿠키 초코랑 로아커맛이래요 냠냠 맛있네 달다 따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브이로그 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앞머리 잘나서 영 알고 있죠 임기 촬영clipse 가보자 깜짝 어머머 어머머 엄덩이Res게 장난이 시작 어머형 시안 언니 오늘 노닷 해야겠네 오늘 시안이 노닷해야겠네 너 뒤에 찍찍이 때문에 얼굴 표정이 있는 거 같아 입 Jorge 이제 준비 끝나고 곧 갑니다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익숙해져 버린 저의 잠옷 오늘은 오늘의 일기 앞머리를 잘랐고요 오늘의 야식은 만두입니다 만두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콜라와 콜라를 한번 까볼까요 시원한 콜라와 만두 저는 만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야식은 만콜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와 같이 짠 만두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신기하다 이렇게 되지 멋져네 신기하다 이런 만두는 처음이에요 아니 익숙한데 익숙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익숙한 맛이에요 장조림 고기 장조림 고기 약간 만두피는 호떡이 호떡이 생각나는 만두피고 속은 장조림에 있는 고기가 소고기인가요? 꽉 그런 맛인데 제가 룸서비스도 시켰거든요 뉴욕 스테이크 또라란 앤 깜짝 튀김 케찹 이건 뭐지 암튼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메이크를 나가볼게요 속은 미디엄레어 아직 따뜻해요 이거 마요네즈였어요 칼이 너무 잘 써지는데요 이거 간이 딱 좋아 콜라 손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